자, 2016학년도 수능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무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무명은 불교에서 쓰는 표현인데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자, 무명, 이게 힌트 아주 많이 나와있어요. 무명, 중생, 이런 표현들 잘 알아두세요. 어디서 쓰는 표현이다? 불교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세상으로 서로 오가는 것은 왔다 갔다 뭐 한다는 거야? 윤회한다는 거죠.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를 모르기 때문이다. 사성제 아세요, 여러분? 고집멸도. 인생은 고통이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그리고 그 집착을 끊을 수 있다. 그 집착을 끊는 여덟 가지 방법이 있다. 이게 고집멸도입니다. 선생님, 그 방법이 뭐예요? 그 방법은 팔정도라고 나와있는데 팔정도, 여덟 가지 내용이 있긴 한데 핵심은 여러분, 현재에 집중하라 이겁니다. 불교에서 고통을 끊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현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괴로운 건 왜 괴로워?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집착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괴로운 거야. 여러분, 그래서 불교에서 핵심은 이런 거예요. 현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지금 이 현재에 집중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불교의 이야기고 나는 삶과 죽음은 마치 사계절의 변화와 같다. 삶을 좋아하면 미혹이고 죽음을 싫어하면 타양에 안주하여 고향에 돌아갈 줄 모르는 사람과 같다. 삶과 죽음은 자연의 과정이야. 자연의 과정. 삶을 좋아하는 것은 미혹이고 죽음을 싫어하면 타양에 안주하여 고향에 돌아갈 줄 모르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삶을 좋아하거나 죽음을 싫어하거나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어디의 입장이야? 도가의 입장이야. 도가의 입장.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 그거 다 뭐야? 사계절의 변화와 같은? 자연의 과정. 도가의 입장입니다. 1번. 가는 죽음을 다른 존재로 윤회하는 고리가 단절된. 아니죠. 고리가 단절됐나요? 죽음은 다른 존재로 윤회하는 거예요. 고리가 단절된 게 아니야. 생로병사는, 자, 불교에서 말하는 생로병사는 계속 어떻게 돼? 반복되는 거야. 생로병사는 반복된다. 불교의 핵심은 윤회사상. 그죠? 자, 2번. 나는 사후의 평원보다 현세에서 인의 실천. 여러분, 현세에서 인의 실천 중시하는 건 뭐죠? 이거 유교의 입장입니다. 유교. 그러니까 관련 없죠. 3번. 가는 나와 달리 죽음을 삶의 모든 번뇌가 자, 삶의 모든 번뇌가 소멸한 상태. 이거는 해탈을, 해탈된 상태를 말해요. 열반. 해탈. 죽는다고 근데 열반 해탈하나요? 죽는다고 열반 해탈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수행을 통해서 열반 해탈에 도달하는 겁니다. 죽음은 또 다른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틀렸다. 4번. 나는 가와 달리 죽음을 흩어져 있던 기가 모인 상태. 이거는 출생이죠, 출생. 탄생, 출생. 죽음은 오히려 모인 기가 어떻게 되는? 흩어진. 5번. 가난의 생사를 차별해서 안 되는 순환의 과정이라고 본다. 자, 불교. 생사가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계속 순환합니다. 도가. 삶은 기가 모인 거고 죽음은 기가 흩어진 거. 또다시 기가 모이고 흩어지고. 기의 순환 과정. 그래서 둘 다 생사를 차별해서 안 되는 순환의 과정으로 보고 있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